이 말 안나면 무슨 안받는거야? 이 말 아기В잔 이 말 안나면 무슨 안받는거야? 자윤아 감사합니다. 이번 앨범이 피지컬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진들을 내 모습을 내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모습을 찍어서 그 중에서 그냥 얻어거리고 잘나오는 월요일 이번 앨범이 피지컬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냥 얻어거리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첫번째 앨범 이후에 만나요 내가 여기있는 앨범이 피지컬이 없지 우리가 가면, 허름어지를 쓰면 어떻게 되실까요? 제가 이거 되게 과자처럼 생기지 않았어 네, 아니. 약간 이런 것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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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